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부채죠?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부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관객 한 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름에 덥죠?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부채는 필수가 아닙니다. 빨갛고 아주 효과도 조심하세요. 아, 시원하네요. 그럼 저와 똑같이 한번. 힘있게 시원하게 소리부터. 시작! 이게 어떻게 된거죠?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런거죠? 왜 부채를 부시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제가 안그랬어요. 너무하네. 부채를 시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왜 부시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정말 안그랬는데. 아깝지만 제거 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뭡니까? 아니, 그쪽 손에 담이 부서져요. 저는 마술사로 고쳐서 쓰지만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고쳐주세요. 고친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지. 안되겠습니다. 주세요. 들어가십시오.